고구마 덱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열 고구마덱으로 전투 시작합니다 러시아 뿐이 나왔네요 손패가 안좋아요 일단 기다려봅니다 마녀가 나왔죠 마법사 방어해줍니다 하지만 발키리가 있습니다 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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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됐죠 인드 워크로 끌어집니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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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잘됐죠 고블린 워크로 아처를 유도해줍니다 고블린 워크로 아처를 유도해줍니다 지금 마녀, 도둑, 인드 나왔습니다 지금 마녀, 도둑, 인드 나왔습니다 아처 번개 마녀 다시 나왔죠 적사를 빼고 싶은데 인페리노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발키리가 있어서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dancers 스플래시 Davis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몽사로 방어를 해지는 게 금방 좋은 선택이였죠 스플래시 Davis 불리한 상황인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개를 binnen 아스쳐! 아스쳐는 패순환을 위해서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번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격사로 방어를 쓰고 숫자가 많은 바바리아를 빼줍니다. 어그로 끌렸고 잘 잡았습니다. 호흡을 띕니다! 타워 하나 깨졌고요. 어, 발퀴리 나왔습니다. 잡았고 발퀴리와 아이들 복사 서포트 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번개 한 방만 하지만 타워가 깨지는 상태라서 지금 전 3초 2초 1초! 이겼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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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